산업안전보건법, 비계작업, 기상상태 불안정 그 비계에서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맨 끝에 가보시면 결국은 비계에 대한 작업시작전 점검사항을 쓰세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출제 빈도가 제가 높다고 했죠. 유독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기할 때는요. 간단하게 정리만 했었어요. 손발로 연기하는 철부지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실기에서 답안 잡기는 매우 좀 헤매합니다. 손잡이, 발판 이렇게 적어놓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기용어로 한 가지 더 했던 것이 손발로 연기하는 철부지가 탈선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딱 걸렸습니다. 한번 삭삭 빌어서 풀어줬는데 적응을 못하고 흔들려요. 그걸 쳐다보는 부모님도 마음이 편찮죠. 흔들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면 응급조치는 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쓸 수는 있습니다. 손잡이의 탈락유무, 발판의 걸림, 연결부의 풀림, 기둥의 흔들림, 철물의 부식, 부착. 이 로우가 이쪽으로 와야 되죠. 로우프의 부착상태 또는 흔들림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조금 더 따듬으시려면 단어를 하나씩 더 넣어주면 더 멋진 답안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완성도를 높여가셔야 돼요. 여기까지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내시면 됩니다. 물이 욕심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욕심이 되시면 앞에 손잡이 탈락은 더 들어갈 내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발과 걸림 상태부터 단어를 하나씩 한 번 더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잡이 탈락유무는 그대로 가시고 그 다음에는 문장을 하나 더 만듭니다. 손이 접속해와서 변하니 이 손을 매단다. 이렇게 넣으시면 조금 더 매끄러워집니다. 크게 어렵지가 않죠? 손이 접속해와서 변해버리니까 그 손을 매단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연결하느냐 하면 발판에 손상, 그 다음 걸림 하나를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이러면 좀 더 매끄러워지는 거죠. 그 다음 기둥에 치마도 있습니다. 치물로도 상관없습니다. 기둥에 치마, 변형, 변이 이런 걸 넣고 흔들림. 철물의 손상과 부식. 그리고 로퍼의 부착 상태의 매단. 하는 건 매단 장치를 얘기하거든요. 매단 장치의 흔들림. 이렇게 하면 조금씩 더 다듬어져서 퀄리티를 높이는 거죠. 완성도가 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만약에 내용을 하고 여기까지 하고 아, 이게 좀 힘들다. 여기까지밖에 내가 준비를 못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문장을, 문맥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문맥을 만들어 가시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부분까지 도전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한 단어들을 더 넣어서 더 매끄럽게 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계는 단순하게 그냥 비계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답안이 되고 지금처럼 악천후에 관련된 사항들을 쭉 적어놓고 나와도 똑같은 얘기죠. 저런 악천후가 지나가고 나면 이 비계라는 것이 워낙 가설 구조물이다 보니까 결속 부분들이 흔들리고 풀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점검하지 않고 올라갔다가는 큰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작업 시작 전 점검을 꼭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손상 여부 및 손상 손자가 들어가는 거죠. 걸림. 그 다음 당의 비계 연결부와 접속부가 들어가면 풀림. 그 다음 철물의 부식인데 손상 또는 부식. 손잡이는 탈락 여부고요. 기둥의 변형 변위만 적으셔도 됩니다. 치마까지 다 넣으면 더 좋겠죠. 흔들림 상태. 로퍼의 부착 상태와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그러니까 부착 상태와 또는 흔들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매단 장치의 흔들림. 같이 넣어주시면 훨씬 더 답안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한 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음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8시간 동안 소음을 측정한 기록가 85dB. 소음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이 되는 90dB에서 8시간 작업할 수 있다는 거. 이걸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5dB이 증가할 때마다 2분의 1씩 감해진다는 거죠. 반대로 5dB이 마이너스 될 때마다 곱하기 2배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85dB에서 2시간입니다. 85dB는 5dB이 감해졌죠. 그럼 2시간. 여기에 2, 8, 16. 16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을 쓰면 이렇게 되죠. 16시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시간 했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은 90dB에서 4시간입니다. 90에서 8시간 할 수 있는데 4시간을 작업했습니다. 더하기 하시고요. 그 다음 95dB, 95는 또 반, 4시간을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시간을 했습니다. 노출되었다면 소음 노출 지수 퍼센트를 구하고 퍼센트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 해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나온 답이 100을 넘어서면, 100을 초과하게 되면 일단 소음 노출 기준이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6분의 2하고 8분의 4, 4분의 1을 대해서 100을 곱하면 112.5가 나옵니다. 당연히 100을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초과했기 때문에 소음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기준이 되는 수치가 아래로 들어가고 현재 내가 노출되어가 작업을 했는 시간이 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퍼센트로 나왔을 경우에는 전체 했는 값에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꼭 맞추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행법의 소음의 기준은 뭡니까? 85dB라고 했죠. 그래서 정규 근로시간 8시간 작업할 수 있는 것과 소음의 기준인 85dB하고는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같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같았는데 소음의 기준이 좀 강화되면서 5dB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85를 넘어서면 무조건 소음 작업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90dB까지는 정규 근로시간인 8시간 작업을 하도록 해준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공기압축기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최근에 와서 출제 빈도가 높아진 아주 독특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기억을 하자 얘기했습니다. 같이 또 한번 핵심을 한번 암기법을 정리를 하고 가볼까요? 외관이 나와야 된다. 외관. 이 외관이라는 얘기는요. 공기압축기가 나오면 압력용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공기라는 것을 압축시켜서 압력용기 안에 넣어서 보관했다가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압력용기에는 반드시 압력 방출장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폭발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용기의 외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관이 좋은 압방. 이건 이 압기법을 쓰지 않더라도 공기압축기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압력용기가 나와야 되고 압력용기가 나오면 바로 압력 방출장치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하나 좀 적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외관이 좋은 압방에서 뭘 먹어요? 회덮밥 먹습니다. 회덮밥을 먹으니 언로드에서 더러운 윤활유가 나온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상황이 사람에 따라 다 다른데요. 이 밸브 외우는 게 더 편하신 분은 이 두 가지를 외우시면 돼요. 이게 언로드 밸브이고 드레인 밸브 아닙니까? 드레인 밸브는 아래쪽에 찌꺼기나 누적된 것들을 빼주는 작용을 하는 그런 밸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윤활유는 윤활유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정리하셔도 되고 아니면 공기압축기가 압력용기를 반드시 달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압력 방출장치가 나는 편하다 하시는 분은 압력 방출장치 아니면 용기의 외관 아니면 회덮밥도 괜찮습니다. 회전체의 덮개나 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봐서 안 하는 이게 편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정리를 먼저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전체를 다 암기하시려면 이 방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외관이고 그다음에 더러운 칸은 드레인 밸브고요. 앞방이라는 압력 방출장치 은 로드 칸은 은 로드 밸브를 얘기하고 윤활유의 상태 회전부의 덮개, 회덮밥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한번 정리하시면 크게 의리 없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간방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공기압축기 꼭 챙겨 써가도록 하겠습니다.